지금 가고 있는 곳은 제주 조각공원 가고 있고 여기가 되게 야경 명소로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차박 패키지, 피크닉 패키지, 그리고 불망할 수 있는 그런 캠핑 패키지나 해먹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일루미네이션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벨벳 속 위치가 여기에요? 네 벨벳 속 위치가 여기고 쭉 올라가시면 벨벳 낭만 매듭있는 광장이 나오고요 광장에서 쭉 흥길돌아서 나오는 이 수석길이 둘레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전망대 쪽을 먼저 가시는 게 네 해가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아요 수석짓기도 좋고요 네 이 벨벳 낭만 근처에서 보답불 패키지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네 5,000원 이상일 때 네 여기 근처에서 해요 지금은 여기 전망대에 여기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전망대를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이런 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넓은데요? 제주 조각공원 아까 저기가 전망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둘레길이래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으면서 제주 조각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하나하나씩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불멍까지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는 내전이고 이런 모닥불 머싱엘로우나 모닥불 패키지 나왔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모닥불 패키지가 나와요 오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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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우와 우와 그리고 여기 캠핑커피도 팔아가지고 캠핑커피를 한 번 주문해봤습니다. 네 캠핑커피하고요. 어묵 두 개랑요. 어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꼬부리로 두 개 주시고요. 꼬부리 두 개랑요. 네 그리고 콜라 하나 주세요. 고생 주시는 분은 오잉 주시지만 국물쌤을 또 주시는 분이. 오 됐다. 대박. 와 대박! 소스가 4개가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뜨겁다 돼지 바베큐 이게 3만원이에요 근데 이거까지 다 해서 가격대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제가 캠핑카 여행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 갔을 때도 이런 장장만 해도 5,000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굴, 소시개랑 이런 거 다 준비하려면 3만원 훨씬 넘지 그리고 여기 차박 패키지도 있어요 차박 패키지는 5만원 여기 그냥 되게 다양하게 뭔가 할 수 있고 지금 밤 되니까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모닥불도 즐기고 밤에 이렇게 둘레길을 둘러보면서 관람도 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저기 공용으로 된 모닥불 있거든요 그 패키지 안 해도 할 수 있는 저 공용 공간이 있죠 와 밤 되니까 더 예쁜데요 우와 진짜 약간 시냄 매점 느낌? 우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shove 누넛을 봐가지고 지금 몰살 씨 고민 중인데 생계층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중박스 하나랑 숯박스 두 개요. 슈가도넛이랑 블레이즈랑요. 초콜릿 스푸.. 아이 죄송해요. 베이컨, 네이버클로 해주세요. 초콜릿 말고. 초콜릿을 해볼까요? 초콜릿을 해볼까요? 초콜릿을 해볼까요? 이몽? 민트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민트? 으음! 으음! 뭐 먹지? 빨간 거? 이거는 어차피 아는 맛일 것 같은데 이거 먹어볼까? 이거는 빵이 좀 특이해요. 먹는 식감이 약간 바삭바삭하고 아까 먹었던 건 약간 쫀득쫀득하고 너무 더 달아가지고 좀 질리는 맛일 것 같아요. 좀 질리는 맛일 것 같아요. 음! 음! 뭐야 이거? 음! 귤이네, 귤!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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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야, 저였으면, walk, 둘! 대박! 대박야! 대박! 진짜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와, 우와, 너무 예뻐서, 이거 여기. 킹크노을, 킹크노을, 킹크노을 누나, 제주동문시장 볼게 일단 서로 먹고 싶은 거 두 개씩 고를까? 우와! 우와! 소라 먹고 싶어, 소라 얼마예요? 7,000원 킹크노 하나 주세요 저는 이거 갈릴게요 네 우와! 도마템 도마템이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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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도마템 도마템 이거래요 아, 진짜? 세 개밖에 못 사네 아, 세 개밖에 못 사네 이거 비주얼이 이런데 도마하실 Brooks 아무도 아무도 춤 안 추는데 우리 언니만 춤니다 오 Miss 노자明白 UAE 주말 ussia 술 맛있어. 술도 맛있고 망고도 맛있고. 망고로 달까? 망고 그냥. 애플 망고 두 개 주세요. 망고 맛있겠다. 얼마예요? 55,000원. 한입에만. 송구스러워서 씹을 수는 있겠냐. 송구스러워서 저걸 어떻게 치고 빨아먹어야지. 빨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술. 술을 부르러 왔습니다. 수퍼 마켓. 송구스 박걸리요? 송구스 박걸리. 좋아요 이거. 지금 꿀이랑 쌀 하나씩 있는데. 꿀로 드려요. 꿀로 드려요. 우리 허니니까. 이건 뭐야 공포밀맥주. 공포밀맥주다. 여기 엄청 깊어요. 주주맥주. 엄청 많아요 이렇게. 우와. 너무 예쁘게 주셨어 포장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포장 너무 예쁘죠? 맛있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죄송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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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